오늘 포트나이트 신무기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SMG가 그전 일주일 전 패치에도 하나는 안 왔었는데 그거 이후에 또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케이크다 케이크 일주일에 케이크다 어? 사용? 체력 채우는 거구나 최대한 자막에서 그 Knopf 기점은 뷔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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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멍相信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도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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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료 끝날 때까지 쏘면 됩니다 새로 나온 SMG 한번 써봅시다 어 뭐야 1대1 이었어? 뭐야 끝났네 어 신부기 써보지도 못했는데 뭐야 야 신부기 쓰려고 했는데 신부기 못썼어 아 신총 먹어야 되는데 나오라는 신총은 안 나오고 왜 이상한 것만 나와 어 앞에 적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저기 있는데 스나이퍼 오 오 헬로 죽어라 이 녀석아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쓰나 안쌌다고 죽어라 이 녀석 죽어라 이 녀석 죽어라 죽어라 뭐해 자살하는데 아 신부기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부기는 안 나와 신부기가 안 나와 다른 재료보다 나무를 더 많이 캐는 이유는 나무가 다른 재료보다 처음 딱 건설 이렇게 했을 때 기본 체력이 넓고요 어 뭐야 나무 너프 됐어요? 어 나무 왜 140이야 체력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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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프 시킨 것 같은데요? 원래 어? 너프 했어요? 언제 너프 했어? 원래 나무 최대 체력이 200에 시작 체력이 100이었나?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나무 너프 됐어요? 어쩐지 약간 미니건으로 때려 부수는데 개살 부서지더라 아 나 재료 없는데 아니 왜 안 박혀요 아 남의 꺼에는 안 박힘? 남의 꺼에는 안 박혀요? 아 남의 꺼서 이게 바로 존버의 힘이다 개같은 아 전체적으로 건물이 넣어 먹었구나 체력이 아 뭐야 언제 넣어 먹었어 2번 패치하면서 넣어 먹은 거예요 야 이제 그냥 미니건들면 그냥 스쿼드에서 그냥 쌈 싸먹겠는데 와 IPG 개쩌는데 이제 개쩌는데 진짜 맞죠 제로 거의 다 쓴다 생각을 하세요 야 진짜 너무 좋은데? 그 건물 체력 날아지면서 그냥 RPG 한방에 그냥 다 부셔지는데요? 와 건물 체력도... 너무 체감 큰데? 이 메뉴는